껴치고 있었어 안돌아 오랜만에 선행되보신 퀼슨형 이런거? 이런거 해찬기가 잘 찍는데 또 끊어졌어? 또 빠져가지고 오오오오! 이게 꺾어서 들어오는거죠 쟤님 교관님 따라가 네 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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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물 대신 우 번째 마다 쟤님 버린 수 야 아 아 전화 진짜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 갔어? 아따 아따 없어 셰프 앞으로 왜 니가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찍어줄게 가 가 가 가 왜이래 야 카메라 찍은 놈이야 앞에 얼굴도 없어 어떻게 해 아 이거 뒤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뒤에서 가니까 넘어왔어? 아냐 이거 지금 바람 때문에 쓰러진거 맞다니까 아냐 야 여기도 어저께 다 치웠어 그래 맞다니까 야 이쪽에 풀숲이 떨어진건 우리한테 안보이잖아 우리한테 도로에 떨어진건 딱 보이는거지 착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 누가 진짜 정성 뻗쳤다고 저거 일일이 다 깔아놨고 다녀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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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